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 뒤에 두산중공업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목은 참 좋은데 그렇죠? 19800은 비중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유중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이제 추춤한 거죠.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3가지 섹터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력 대장주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공업이다 보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뭔데? 방산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한화와 함께 방산, 특히 배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배에 대해서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다. 내년도에 특히 싱가포르과 호주 쪽에서 방산 예산을 굉장히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한화 쪽도 레드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호주 쪽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지만 다시 터너라운드 될 수 있다. 일반 유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기입이 돼 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9,8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 구간이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 유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받으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 2만 5천 원에는 매도하신 연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연락도 괜찮은데 회사 자체로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에 자금 잘 수여를 받아서 오히려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또 안 갔던 게 뭐냐면 너무 시끄러웠어요, 종목 자체가. 너무 다 간다고 하니까 일부 시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전략이 유리하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안타까우시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손절 라인은 현재 기준으로 1만 7천 원 제시드리겠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